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더 잘 거야? 더 잘 거 같아? 더 잘 거 같아? 더 잘 거 같아? 더 잘 거야? 더 잘 거 같아? 더 잘 거 같아? 이상은 날씨가 Rodrigo가 27도에서 33% 종료 온도라 썼던데요? 꼼기아도 오늘 완전 잘 짜놨네? 윗부분 청소는 아직 더 잘 것 같은데 청소는 조금 이따야겠네 알겠고 더 사고있어 엄마는 다른거 하고 있을게 좀 더 자 anytime 자 물이 따뜻하네 오오오오오우 처럼 오오 오오 오오오오옹 간다 바퀴 깨끗아 기다려 밥을 줄까 어구구구구 어구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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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안 이렇게 어구구 잠시만 밥 먹었다 호주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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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헤 에헤헤 어디까지 꺼노 엄마야 많이 먹어 안뇽 엄마한테 수업을 갈게 안뇽 물이 엄청 깨끗하다 물이 엄청 깨끗하다 너네가 좋아했는데 메꾸러져 갖고 왔다 엄마가 짠 짠 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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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츠고 레츠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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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이리와 들어가 들어가 간다 빨리 빨리 잡아 잡아 옆에 있다 어허 돌채 또 오허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낫대 아 낫대에 쥐 안에 들어가서 먹었나 귀여워 아까 나왔어? 비쿠라지? 모르고 났어 미쿠린치 다 부어버렸어 이제 없어요? 수영학원 오세요? 놀아 놀아 없다? 나태야 없다니까? 없어요 다친다 다친다 없다니까 여기 없네 없제? 없다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 falling 크로우스 문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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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 잘VE결대 덕분에 아.. 아이고 돌체 3.3 3.3 뭐라고 해야겠어? 사야겠어 왔다 갔다 너무 많이 한다 3.35 이렇게 되네 아유 귀여워 라떼를 계속 못 잔다 돌체이 시키때매 으아하하 라떼는 좋아해 인마 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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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꼬리 풀고 꼬리 빠지겠다 뭐 됐다 아니다 3.8 3.89 되는 것 같다 조금 잘 빠졌네 거의 이제 표준 체중이 됐네 ㅋㅋㅋㅋ ㅋㅋㅋㅋ 솔직히 3.89도 아무컷스다 치고는 통통한거다 ㅋㅋㅋㅋ 화이팅 어우 얘도 놀랬어 너무 크니까 놀라긴 놀랬는갑다 라떼 지금 완전 고퀄리티 새집이 도착했다고 근데 진짜 이쁘다 맞지? 네 아버님 진짜 짱이다 자 새집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따란 땡 돌체 라떼 로브하우스 이거 진짜 조명반응이 더 이쁘다 자 들어가 얘들아 ㅋㅋㅋㅋ 과연 그녀는 맘에 들어 할 것인가요? 위로 올라가는데 얘는 오 들어갔다 들어갔다 돌체 들어갔다 오빠 아 귀여워 근데 진짜 이쁘다 응 담색중이다 알았대도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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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집이 낯설기만 한 그녀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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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체 왜 꼼꼼히 되게 본다 맞지? 되게 꼼꼼히 보네 신기하다 ㅋㅋㅋㅋ 도대체 저 울려면 엄청난 것 같다 그치? 응 그냥 뭐 얘는 의심의 여지도 없다 그냥 ㅋㅋㅋㅋ ㅋㅋㅋㅋ 맞지? 그냥 일단 주면은 쓰고 들어가보고 맞지? 귀여워 귀여워 감염 말씀은 안 된다 그니까 도대체 계속 옳았다 맞지? 귀여워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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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통통통통통 흫 어 응 어찌 아니 도대체 도대체 앉아? 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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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쳐. 드럼! 오, 오, 오. 아니? 한올이 안 돼. 여기 안 돼?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리와서 밥을 여기 갔어 아 얘 그냥 이불 속에서 공공자네 엄마 인사만 하자 알았어 귀찮게 안할게 잘자 아 아 아 으 감사합니다.